별궁에 하나씩 배달하라고 해 예? 후궁 별궁 하나씩 주상전화 살피기 후궁 별궁 하나씩 주상전화 먼저 가시오 주상전화 하나씩 후궁 별궁 살피기 자니 자니? 여 자니? 자니? 아니 이것이 그리도 궁금하단 말인가 삼자니? 답신이 왔어요 아니 나랑 한 건 3장인데 왜 돌아오는 건 한 장뿌냐? 다들 너무 심혈을 기울이는 거 아니야? 어디 보자 글씨도 어쩜 역시 명문가 출신 잠오지 않는 밤 밖을 나서니 밤중의 검은 하늘 빛나는 하나 달인가 하여 보니 내 벗이구나 어머 이런 싸이월드 갬성 그럼 맨날 누워 봉현아 네 봐봐 답장이야 온 대로 보내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한다 그대 생각에 잠겨 죽어도 좋으니 그대 내게 노저오 아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충전 난 귀엽다 후 아 두근거리는 말은 내게 햇살처럼 따뜻하게 꽃 끝을 스치이는 말은 난 편으로 설레게 내 맘 들키지 않게 눈물은 이제 마르게 눈물은 이제 마르게 별빛은 긴 낙게 선물을 준비해 오 네 맘의 벽이 퍼져처럼 부서지게 단단히 준비할게 우리 둘이 계긴 이제 시작됐어 하늘도 반기 낸 듯해 생각에 떠 있는 애보다도 능붓이 넌 혼자 나 반차 겨닌 운동장 속에 호수 이런 상황들이 맥키지 않아 너라는 변수 하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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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해서 잡 Symphony 位 휴대해 legislature